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4일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드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식사 후에 또다시 중요한 뉴스들 모시고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은철수 위원장 간의 갈등 이거 빨리 이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재자로 말이죠 권영세 부위원장이 나섰는데 오늘 권영세 부위원장이 접촉을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또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어요 인선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져 있던 그런 부분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도 충분히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를 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입장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나오는 이런 입장을 보면 어디선가 오해의 골이 굉장히 깊이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의 박탈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나 오늘 대검의 반 부패부 핵심부서죠 여기에서 이 집단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신상진 의원 이번 성남시장에 출마했는데요 검수 한박 한다고 해서 이재명 비리 덮어질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가 만약에 성남시장이 된다면 대장동 비리 성남시에 있는 것 전부 다 까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상진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의 이런 발언 취지도 있겠지만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뿌리채 캐내기 위해서는요 성남시를 시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권영세 부위원장 오늘 권영세 부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불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뉴스시스에서 조금 전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영세 부위원장이 뉴스시스하고 통화해서요 아직 통화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오늘 안우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만났고 기류는 좋지 않다 이 얘기는요 인수위 관계자가 뉴스시스에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안우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고 안우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안우 위원장 측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사람들도 안 나왔다 이를 정상화해야 하는 게 부위원장의 역할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안우 위원장과의 소통에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권영세 의원과 몇몇 인수위원들이 안우 위원장을 찾아봤기로 얘기해서 오전에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오해가 있다면 풀고 안우 위원장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보통의 노력들을 하려고 했는데 전환이 잘 안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안우 위원장이 자택에서 나오고 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출근한 것까지는요 아파트 경비원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요 잠적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하냐 일이 잘못 풀릴 경우에는 공동정부도 합당도 모두 수도비 돼서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가지 않도록 여러 인물들 나름대로 윤석열 당선인 측과 또 안철수 위원장 측에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나서서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대표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도 말이죠 꼭 장관직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렬추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정부의 주요포스트 공공포스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국정운영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측근들 이태규 위원이 결국은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받아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강렬인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원급 인선도 있고 많은 정부 공기관 또 자리가 수천 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까지 내다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싸움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심공방을 넘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오늘 언급을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정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고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즉 인선에 최종적으로 간택이 되지 않았다 라는 점도 안철수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줬다 왜 그런지 참 송방은 알 수 없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자세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오늘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내용 취재진들의 질문에 관해서 인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이 달라요 한쪽에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어느 특정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제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우 위원장과 전날 오전 독대하면서 인선과 관련해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했는지 또 안우 위원장과 만나거나 연락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가 안우 위원장에게 인사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요 안우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제가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충분히 어제 설명을 했고 본인이 불쾌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어제 오전에 한 시간 정도 독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팩트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은요 안우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제 분과 보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안 나온 걸 가지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식으로 보는 모양인데 안우 위원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본인의 입장이 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됐을 때 느낌에 비춰보면 글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자들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밟혔어요 그리고요 3차 내각 인선에서도 공동정부와 관련해서요 공동정부라고 하는 건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동정부 구성 또는 만출수 위원장이 딴 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겠습니까 뭐 두 분이서 그동안에 단일화도 한다 안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한 것처럼 이번 인선과 관련된 양측의 갈등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좋은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대검 반 부패부가 굉장히 중요한 즉 검수완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에요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기 대검 반 부패부 여기에는요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문홍성 반 부패 강력부장 검사장이고요 김용록 사치 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환이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 수사건이 전면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 산업부 플랭리스트 중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정권 비리 수사 그리고 중요 경제범죄 수사가 전면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히 지정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처리된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 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그리고 공정 거래 범죄 기술 유출 방위 사업 범죄 등 부정 부패 척결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 현재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범죄이 3개월 후 시행되면 경과 구정으로 3개월을 늘어났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그리고 이 얘기는 블랙 리스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도 중단되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여보 판단 그리고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수사총량의 감소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의 대응 역량만 위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면서요 특히 보완 수사 사례와 관련해서는요 은수미 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국법 위반 그리고 이제 수사기밀 누수한 경찰관 사건 이런 사례를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검 반부표부 오늘 입장은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시죠 이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상진 의원 지금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배성규 정치펀치에 출연해서 밝힌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하면 대장동 사태가 다 묻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성남시에 지금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까면 비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성남도처에 대장동 같은 비리가 하나들이 아니고 성남훗볼클럽 사건 또 백현동 사건 또 판교 구청사 사건 등 의혹투성이가 쌓여 있다 그래서 성남시장은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가야 된다 본인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핵심 언급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장동 의혹 숨기려고 하는 것인데 성남시에 있는 자료를 모두 까면 비리의 몸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대장동 관련 의혹들은 민당 지방의원들이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오면서 시작됐는데 당초 국민의힘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전혀 내놓지 않았는데 이거 보면 결국 여건발로 흘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만일 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검찰 수사가 원천 불가능하게 되고 설사 통과가 안 돼도 정치 보복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검찰 수사로 대장동 의혹을 풀 수도 있지만 성남시에 숨어있는 자료를 찾아 공개하는 것이 정치 보복 논란 없이 가장 쉽게 대장동 비리를 파헤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대장동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히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 비리를 받기려면 특효약은 뭡니까? 성남시장 국민의힘 승리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재명 취사하고는 옛날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알았는데 지역 개발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시장이 되니까 이러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고 정보를 숨겼다 그래서 시중운동 때랑은 전혀 다른 이중성을 보인 사람이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성남훅볼클럽의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후원금을 냈는데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부지용도 변경을 통해서 엄청난 액수의 이익을 받고 일부 기업은 1조 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아는데 대장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요 성남시는 성남훅볼클럽이 기업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면제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성을 쌓은 것을 보면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 이권 카르테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과거에 부동산 투자하자 경매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전 지사가 이런 걸로 이런 경매 투자로 재미를 좀 봤다라고 한 얘기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시민운동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러한 제안을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동훈 검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동훈 포비아 한동훈에 대한 공포증 이것이 지금 아주 상당히 크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이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냥 법무장관이 아니다 왕장관이다 그래서 왕장관일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가 대통령의 신복 중의 신복이다는 거 두 번째가 폐지될 정무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라는 거 세 번째가 검찰 내부의 윤석열 나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네 번째는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이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장관이라는 점 다섯 번째가요 수사기소 분리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화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지휘하는 법무장관이라는 점 여섯 번째가 수사기소 분리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 예컨대 이재명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장관이라는 점 이 여섯 가지를 이유로 해서요 황태자가 왕장관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여권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러면서 지금 한동훈 포비아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 이것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국의 여섯 가지 이유를 댄 왕장관 이 기평에 바로 한동훈 포비아가 쌓여있는 것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